손담비가 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혼보다 손담비에 깨진 우정에 더 관심이 쏟아졌다. 손담비 절친 소위를 비롯해 배우 정여원, 공효진은 최근 절친 손담비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화설이 나오자 손담비는 sns에 결혼식에 와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고맙다. 그런데 좋은 날에 터무니없는 말이 너무 많다. 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손담비의 절친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실은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